안녕하세요 건강칼럼 32번째 시간입니다. 힘이 빠진 소도 낙지를 먹으면 벌떡 일어난다는 말이 있는데 아마도 낙지가 스테미너의 좋은 음식인가 봅니다. 노인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혼자 걷지 못하고 보조기구를 의지하여 걷는 것을 봅니다. 또한 혼자 걸을 수 있는 분들도 하체의 힘이 없다고들 합니다. 이런 분들은 기력이 부족한 것인데 10중 8구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다리가 저릴 것입니다. 기력이란 몸의 혈액순환, 영양상태, 오장육부의 건강상태, 온전한 정신, 활동성 등 사람이 얼마나 활기차게 행동할 수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기력이 약하면 그만큼 몸이 세약해져서 활동성이 줄어들고 강하면 몸과 마음이 자연적으로 활동적이 됩니다. 기력을 주관하는 핵심은 바로 신장이라는 장기입니다. 신장의 상태에 따라 기력, 정력 스테미너, 체력이 좌우됩니다.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빈모, 즉 탈모는 기력저하 탈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몸의 기력저하로 두피의 영양공급,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건조하게 되므로 탈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력이 약해지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손과 발이 다른 부분에 비하여 차고 시리게 됩니다. 신장이 약해져서 아랫배에 충분한 열기를 공급할 수 없으므로 아랫배도 냉해지고 지근지근한 두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허리가 자주 아프게 됩니다. 이처럼 신장은 기력회복의 중요한 장기입니다. 우리 몸에서 피를 만들어주는 비장, 위장, 소장, 최장이 있고 만들어진 피를 순환시키는 심장, 폐, 대장이 있습니다. 우선 피에 관한 장기들이 건강해지면 신장도 건강해지고 신장이 건강하면 기력을 회복하여 걸음 걷는 일에는 자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피를 주관하는 장기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기력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음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흙의 식물에서 나온 미네랄을 드시면 장기에 좋은 영양분이 공급되므로 혈액도 만들어지고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 성분으로 인하여 혈액순환도 윤활하게 됩니다. 또 이로 인하여 신장도 건강하게 되어지면서 기력을 회복하는데 약 3일 정도면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적의 영양제라고 불리는 유테인 특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테인 특수 영양제 M3를 한 번쯤은 꼭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